깨끗한 위생을 광고하기 위해 10년째 직원의 반죽 실력을 보여준다. 시계를 차고 마스크와 위생물을 안 쓴 게 불안불안한데 뒤에 있던 신입은 구경을 하다 일이라도 조금 시킬까 자리를 피한다. 직원은 찐득찐득한 반죽들을 온 힘을 다해가며 찰기 있게 만들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수백 차례 치대더니 주먹으로 꾹꾹 눌러가며 완벽한 반죽을 만들어간다.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비닐랩을 씌워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.